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 아키바 토오로 주한 이스라엘 대사님 모시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사이사이에 이스라엘의 문화나 역사 그리고 지리 등에 대해서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로가 요셉을 신임한 나머지 이집트의 총리로 이렇게 임명을 하면서 참 겉으로 왕의 인장이 새겨진 반지와 또 정말 이인자가 탈 수 있는 그런 체리옷 또 어디 가면은 뭐 그냥 자 총리 대신 뜨셨다 하고 이렇게 전령을 보내서 또 이런 의존하는 행사까지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대사님 나오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도 친절하게 인사 주시는 대사님 나오셨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계세요 잠을 많이 자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사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Just like Chung-san. But I think sleeping is justified if you have like Pharaoh's dreams, you know, like important dreaming. That's a good reason for sleeping. Well, you dream only when you're sleeping, right? When you're awake, I don't know. That's an interesting point because what is prophecy? You know, the lowest level of prophecy is dreams. Higher level of prophecy is sort of like a divine vision when you're awake. Well, true. True. 제가 요셉의 꿈 풀이하는 은사가 있었고 바로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잠을 안 주무세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새벽 3시에 저는 일어나는데 새벽 3시까지 일하시다가 주무세요. You go to sleep at 3 o'clock in the morning. And I wake up at 3 o'clock. Isn't that funny? I say it's a good thing we don't call each other. 맞아요. 그렇게 하면 겹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로 전화 통하는 것입니다. I don't think my wife would really like that so much. 저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분 참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꿈 얘기를 하면서 제가 꿈은 잠을 자야 꾸는 거 아니냐, 요셉처럼. 그랬더니 정말 고차원적인 꿈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영감도 받고 그런 것이다. 잘 때 꾸는 꿈은 차원이 좀 덜한다. 이런 말씀 우리 한번. 지금 우리 할 얘기 안 하고 지금 엉뚱한 대로 좀 말이 샜는데요. 파로가 요셉에게 심지어 이집트 사람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름까지도 줬어요. 자, 이집트 이름, 이집트의 복장, 이집트의 총리가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자동차. 이번에는 파로가 요셉으로 하여금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소개하는 일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이 오스나시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이름이 오늘날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의 제사장 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어쩌면 같은 인물인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보디바리 포티파래요. 이스라엘로 말할 때 그런데 여기서는 포티파라, 제사장 온의 딸. 그런데 파로가 포티파라의 딸, 오스나시를 요셉하고 중매를 해주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스캔달이 있었잖아요. 보디바리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는데 요셉은 그것을 뿌리쳤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는데 이런 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이 만약에 포티파라라는 사람이 보디바리라면 보디발과 그의 아내 사이에서 낳은 이 딸 오스나시하고 결혼을 하면 그런 소문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유대 전통에서는 요셉을 부를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한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예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그 유혹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데서 하나의 요셉의 의로움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 다른 면은 요셉이 지금 이집트에서 거의 이집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외면상으로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집트의 이름을 가졌잖아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또 누가 봐도 거의 이집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는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 시들이 보기에는 요셉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나라에서 살 때는 우리 가문도 따르고 또 진리도 따르고 그런 것이 비교적 쉽지만 그런 것이 다 차단되고 지금 요셉의 경우에는 가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집트에 가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지금 서른 살이에요.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더 이상 출세해 본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지금 최고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집트 옷을 입고 다니지요. 또 이집트 말을 하고 삽니다. 이집트의 그런 위계 질서에도 불구하고 상류층으로서 지금 자리를 잡아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내 오스낫이 요셉과 사이에서 자녀를 둘을 둡니다. 에브라임하고 문하세죠. 여기서 요셉은 이 두 아들에게 히브리 이름을 지어줍니다. 요셉은 겉으로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본 적이 없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신실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인물이고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았다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셉을 조셉 하사디크 조셉스 더 라이체스 의로운 요셉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집트를 다스릴 때도 유대인으로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요셉의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키바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님 모시고 성경 공부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이나 의견을 휴대폰 문자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앰베서더 토르 네 방송가족 여러분 저는 다음 토요일 이 시간 대사님 모시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